몽땅 안 됐어 야 이거 어떡한다고? 제발! 멤버들 있나요? 백사까지. 아 근데. 너무 불리한데 이거. 아 아랫을 둘러봐. 아 아제나 끊고 탈모 끌고 마저 어떻게 해봐야 되니. 아 근데 이게 벽이 너무 이상한데. 나는 거스마지 세우자. 무효. 무효. 무효예요. 헬스 털드죠. 근데. 그걸 어디에. 다른 건 어디냐고? 네. 아레스는 써버렸려주시요. 고음을 써서 공을 써가지고. 좋아요. 아 민호 문탈은 좋았다. 태워. 지금 고민했을까요 누군? 좋아에 걸린다 오히려 안할 수가 없어. 이제 평소에 들어라. 와 민호. 민호군이. 공, 민호, 떠서 뭘 누가 해 주니까. 태워. 제발 태워. 어! 깨워! 한 명 잡고 부를라고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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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뒤에서 또 끌고 아래 땜에 끌고! 야, 우아! 뭐라 그랬어? 2명은 죽일게 됐어. 2명은 터지고... 이미 터졌을걸요?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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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!